우와 이리와 한 번 먹고 싶어서 아빠가 우와 나 찜찜 돼 응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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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림 조금 더 이렇게 위로 들어줄 수 있어 친구들 볼 수 있게? 우와 멋지다 친구들이 해리가 그린 물고기도 보이고 수영안경을 쓴 사람도 보이겠지? 뭘까? 이거는 과자 사탕? 어 사탕은 아닌 것 같은데 사장? 매운거네 매우? 매우지 않잖아 이거는 과자야 그냥 마인 거 아니야 어 뭐? 응 너무 맛있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? 응 엄마들 생각에 맛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? 응 이거 먹을까 안 먹을래 맛이 없으니까 마 안 먹어 안 먹을래 아주 맛이 없어서 안 먹어 응 이거 한 번 먹어 그냥 캔이 맛있나 봐 엄마 응 맛있다 맛있다 엄마 엄마 이거 뭐야? 이거? 땅땅땅땅 뭐 하자 뭐 하자 뭐 뭐지? 뭐 뭐지? 며이 크리스마스 며이 크리스마스 아 네네 산딸 아버지 만나니까 기분이 어데요? 좋아요 산딸 아버지도 심데어 지금 쿵쾅쿵쾅 머려요. 하헤헤헤 어른 거 같은데? 하하트 할게 있는데 혹시 이야기해도 될까? 우리 혜린이 다 즐겁게 잘 놀이하는 건 좋은데 글쎄요 앞으로 놀이하면서 그 많이 늘어났던 장난감들을 스스로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산타 할아버지 말고는 우리에게 다닐 수 있지요? 그 할아버지로 짜라보라보라 짜라보라 그러면 이 멋진 선물을 산타 할아버지 우리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사진 찍으실 준비됐지? 여기 찍고있어요 끝까지 야지 동생이 이쪽으로 오네요 동생도 이쪽으로 오세요 동생도 여기요 앞으로 언니랑 잘 놀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야지 뭐하고싶어 우리 오늘 선물이 여기서 끝이 아니야? 어머니 사실 혜니가 어머님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 정말요? 혜니야 나처럼 어떻게 선생님한테 먼저 선물을 하나 바라던데 또 할아버지가 저도 괜찮지? 응 어디 갔나 아버지 우리 눈물꾸들이 정리를 잘해놨어요 어머님들 이정도 오셔서 놀러 나가세요 어머님들 크리스마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럼 우리 멋지게 사진 찍어볼까 혜니야? 응 자 그럼 앞서 카메라를 보고 테리도 테리야 여기 볼까?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 만난 소감이 어때? 진짜 산타 할아버지 안 간다 진짜? 왜냐면 내가 앉았는데 끊임없더라 기숙한? 아 그랬어? 체육 선생님이 또 있었거든 아 체육 선생님이야? 어 안에 있던게 체육 안에 우리가 내려갔던 한국 선생님이야 아 그래? 응 같이 이거 혜리 혜리 이거 혜리 이거 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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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를 이런 블록은 없잖아 맞아 그건 테리꺼 테리꺼 열어봐 엄마꺼 같은데? 뭐지? 이거? 우리 장애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었나 음 또 박스가 또 있어 엄마 아 그래? 혜리 혜리가 쓴 거야 이거? 아니 와 이렇게 만들어주셨구나 엄마 저를 사랑해줄 때 가장 예뻐요 아빠 세수하는 모습이 멋져요 회사 가는 거 힘들지만 힘내세요 엄마 아빠랑 주방놀이 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내가 커서 맛있는 요리 해줄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말했어? 응 우와 언니 엄청 좋아하네 맛있어 언니 아 아파 뭐가 아파 언니 좋아? 네 돈이 그렇게 좋아? 이거 놔줘 엄마 아기 때 맨날 소녀왔는데 지민이 언니만 따라갔는데 혜리가 CF 한번 찍어본다고 생각하고 아이스크림 한번 먹어볼래? 안녕하세요 하드TV의 혜리입니다 그 입 닦으면 어떡해 컷 NG NG 배우분 입 닦으시면 안 돼요 시작 다시 해보겠습니다 레디 고우 안녕하세요 하드TV의 혜리입니다 맛있는 거 너무 맛있겠죠 이거 제가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고우 응 고우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드TV의 혜리입니다 친구들 이거 너무 맛있겠죠 한번 먹어볼까요? 네 네 나나나나나 오 엄청 맛있어요 같이 오신 분이에요? 네 이분 카메라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같이 오신 분 아이스크림 맛있게 드시고 맛있다는 표정 한번 지워보세요 응 응 응 응 응 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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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G NG 탈락이에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? 아니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려요? 아니요 응 맞아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네 아이스크림 드시고 맛있다는 표정을 깜찍하고 귀엽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드시고 해보세요 네 정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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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 탈락 정지 탈락 오늘 기회를 드릴게요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드시고 맛있어요 하세요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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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락이에요 이거는 장혜리씨가 하실게요 네 레디 레디 드시고 마시는 표정을 지으시면 돼요 네 드시고 마시는 표정을 지으시면 돼요 레디 레디 고 안녕하세요 친구들 해리TV의 해리입니다 저 이거 먹었던 거예요 그렇게 먹었어요 탈락 왜 으아악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